후삼국을 통일하고 고려를 세운 태조 왕건. 천추태우는요. 고려의 태조인 왕건의 손녀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왕욱과 어머니 선의 왕후 사이에서 태어난 왕가의 자손이었습니다. 즉 천추태우는 태조 왕건의 손녀딸로 태어나서 왕가의 후손으로 많은 예쁨을 받고 자라죠. 근데 뭐 사실 일단 뭐 이렇게 다 봤는데 뭐 다른 거 있어요? 아니 없어요. 일반적인 가정. 자 그런데요. 지금 시선에서 보면요. 여기에 너무나도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보시죠. 뭐지? 뭐야. 아니 아니 아니.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들하고 딸하고 결혼한 거예요? 응. 이러면 안 되지. 정답. 조나단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천추태우의 아버지 왕욱과 어머니 선의 왕후가 모두 태조 왕건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지? 즉 왕건의 아들, 딸이 근친혼을 통해서 천추태우를 나온 겁니다. 고려에서는 이렇게 근친혼이 가능했던 건가요? 왜 그런 거죠? 고려 왕실의 근친혼은 신라 풍습의 영향을 받은 것인데요. 신라에서처럼 왕실 구성원들끼리 결혼을 해서 근친혼을 통해서 혈통의 신성함을 유지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왕실의 권위를 유지하는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태조 왕건은요, 자신의 혈통을 신라의 왕족인 진골처럼 특별한 혈통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뭐다? 근친혼. 바로 근친혼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천추태우가 13살이 되던 976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자, 이 고려의 수도 개경이요, 시끌벅적해집니다. 고려 왕실에 엄청 경사스러운 일이 벌어졌거든요. 엄청 경사스러운 일. 바로 이 천추태우의 결혼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오! 자, 그렇다면 천추태우와 결혼식을 올린 사람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고려의 제5대 왕, 경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추태우와 경종은 무슨 관계일까요? 손자, 손녀가 결혼한 거예요? 그렇죠. 손자, 손녀, 딸이라고 했으니까 두 사람은 바로 사촌 관계였습니다. 13살이 된 천추태우가 고려 왕실의 관례대로 21살의 사촌 오빠, 경종과 근친혼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두 사람의 결혼식에는요. 주목해야 할 점이 또 있었습니다. 진짜 지금으로서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이 동시에 벌어집니다. 결혼식. 경종의 결혼식. 천추태우 결혼식. 경종. 왜요? 왜? 투명이잖아요. 어? 이상한데, 뭐가? 경종과 혼인을 한 건요. 천추태우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천추태우와 함께 경종의 아내가 된 여인. 아니, 어떻게 된 거지? 대체 누구였을까? 너무나 놀랍게도 천추태우의 여동생이었습니다. 어? 자매입니다, 그러니까. 친자매. 어... 왜? 자, 물론 이 드라마 장면처럼요. 한날 한시에 결혼한 건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친자매가 한 명의 왕. 그것도 사촌 오빠에게 시집을 간 건 맞습니다. 이 결혼으로 천추태우는요. 헌의 왕후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천추태우의 여동생. 헌정 왕후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왕실에서 후계자를 낳는 일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혈육인 여동생과 가깝게 지내긴 했겠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묘한 경쟁심도 생겼겠죠. 그런데 약 4년의 시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경종의 얼굴에 웃음꽃이 만발하게 됩니다. 자,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고려의 제5대왕 경종이 자식을 품에 안게 된 겁니다. 자, 그 아들의 이름은 왕송. 왕송. 고려 왕실 왕씨 가문의 핏줄을 이율 후계자가 드디어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당시 경종의 왕위를 계승할 후계자를 낳은 사람이 궁금합니다. 과연 이 왕송의 어머니. 그 사람은 누구까지? 바로 천추태우. 천추태우가 여동생을 제치고 결혼 4년 만에 순풍. 왕자를 먼저 낳은 겁니다. 이 아들을 출산할 당시 천추태우의 나이는요. 17살이었습니다. 천추태우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남편 경종의 뒤를 이어 내 아들이 왕의 후계자가 된다면 나도 왕의 어머니가 돼서 평탄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이제 천추태우가 펼쳐진 건 오로지 꽃길 뿐 아닐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로부터 약 1년 뒤 아들을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천추태우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천추태우의 남편 경종이 26살의 나이로 갑자기 요전하고 만 겁니다. 왕비로 탄탄대로를 걸을 수 있겠다 생각했던 천추태우가 졸지에 남편을 잃은 과부 신세가 된 겁니다. 좋네요. 경종이 갑자기 사망한 상황입니다. 이제 경종의 뒤를 이어 다음 왕을 빨리 정해야 되겠죠? 그렇죠. 경종에 이어서 고려의 제6대 왕이 된 사람 과연 누굴까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성종. 그렇다면 천추태우의 아들이자 경종의 유일한 후계자였던 왕송. 그 왕송이 고려의 새로운 왕이 된 것일까요? 아니었습니다. 고려 제6대 왕이 된 것은요. 다름 아닌 천추태우의 친오빠 왕치였습니다. 이때 경종과 천추태우의 아들 왕송의 나이 몇 살이었을까요? 한두 살. 고작 두 살. 두 살. 아들의 나이가 어려도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게다가요. 천추태우의 오빠 왕치. 이 왕치는요. 당시에 학식도 높고요. 현명하기로 아주 소문이 잦아 있거든요. 그래서 고려 초기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서 경종도 왕치에게 왕위를 물려주기로 한 겁니다. 이때 천추태우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들이 너무 어려서 왕위를 물려주지 못한 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차기 왕이 될 수 있었던 아들과 자신을 남겨둔 채 갑작스럽게 죽어버린 남편. 천추태우는 이런 남편 경종이 참 야속하다.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이제 전쟁이니까요. 그런데요. 천추태우가 또 한 번 씁쓸한 마음을 삼피할 일이 생깁니다. 친오빠 성종에게 엄청난 소식을 들었거든요. 천추태우에게 친오빠가 성종이 궁 밖으로 나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천추태우에게는 누가 있다? 아들. 누구? 왕송. 네. 갓 태어난 아들 왕송이 있었잖아요. 아들을 두고 가거라. 맞습니다. 맞습니다. 천추태우는요. 홀로 궁을 나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빠 성종이 천추태우가 낳은 금쪽 가든 아들 왕송은 궁에 두고 나가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천추태우가 왕의 여인으로 또 왕의 유일한 후계자를 낳은 어머니로 보장받을 수 있었던 미래를 한순간에 모두 잃게 된 겁니다. 게다가 아들조차도 자기 손으로 키울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이죠. 친오빠는 왕이 됐지만 여동생 천추태우는 모든 것을 잃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나 너무 고독해. 나 너무 외로워. 이런 천추태우에게 다가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천추태우는요. 그 사람과 아주 급속도로 가까워집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김치왕. 궁에서 나가 살게 된 천추태우에게 새로운 사람이 찾아옵니다. 고려시대에는요. 연애와 결혼이 비교적 자유로웠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이혼한 뒤 재혼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좀 자유로운 시대였어요. 고려는요. 그런데 자, 여러분들 이 남자의 이름을 잘 보세요. 성이 뭐예요? 김씨. 왕씨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왕자인 김씨예요. 왕실 여인의 경우 왕씨가 아닌 남성과는 관계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위험해, 위험해. 게다가 왕족이었던 천추태우와는 달리요. 이 김창은요. 제대로 된 관직도 얻지 못한 그냥 평범한 집안의 남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치왕과의 사랑은요. 고려시대 때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위험한 사랑이었던 겁니다. 천추태우는 대체 왜 아니, 제대로 된 관직도 없는 김치왕과 사랑에 빠지게 된 걸까요? 천추태우는요. 남편도 잃고 자신이 낳은 아흘도 오빠에게 빼앗긴 채 공밖게 나가 지내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수족이 모두 잘린 상황이었죠. 이때 천추태우가 필요한 게 뭐였을까요? 의지할 곳. 네, 맞습니다. 진짜 외롭고 고독하잖아요. 이럴 때는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고 자신의 편이 되어줄 수 있는 그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천추태우와 김치왕 두 사람은 대체 서로를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사실 김치왕은요. 천추태우의 외족, 즉 외가 친족의 인물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서로 간의 교류가 있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천추태우가 자신이 머무는 곳으로 이 김치왕을 불러들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새로운 사랑에 빠진 천추태우. 만약 행복하기만 했을까요? 조심스럽죠. 그렇죠. 만약 천추태우가 왕족이 아닌 김치왕과 사랑에 빠졌다라는 이 소문 이 소문이 오빠 성종의 귀에 들어간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명분 삼아서 또 뭔가 더 멀리 내 쫓으려고 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전 왕비이자 왕자의 어머니인 천추태우가 외간 남자와 사랑에 빠졌다? 이런 춤은 돌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천추태우와 김치왕 두 사람은요. 이 주변 사람들의 그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방법을 씁니다. 김치왕이 가짜 스님 행사를 한 거예요. 와... 네. 와, 사랑을 위해 진짜... 와... 자, 고려시대 때 불교는요. 국가에서 또 민간에서도요. 매우 중요한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승려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정신적 지도자로 추앙받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아이고, 남편도 잃고 또 자식까지 떼어놓은 채 궁 밖에 나와 살던 이 천추태우가 이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해서 스님을 만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김치왕의 승려 행사는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에도 또 왕실의 소문이 퍼지는 것을 막기에도 여러모로 안성맞춤인 위장술이었던 겁니다. 와... 안전한 방법이었네요. 진짜 머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두 사람이 밀회를 이어가던 어느 날 천추태우의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오... 오... 천추태우의 연인 김치왕이 돌깃장이 터지도록 곤장을 맞고 먼 곳으로 유배를 떠나라는 명령을 받게 된 겁니다. 걸린 거죠. 네. 맞습니다. 오... 천추태우가 절대 들키지 말아야 했던 그 비밀. 결국 고려의 왕이자 천추태우의 오빠. 누구? 성종. 성종의 귀에까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감히 왕실의 연인 내 동생을 건드려. 천추태우와 김치왕이 은밀한 사랑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성종은요. 크게 분노합니다. 게다가요. 두 사람 사이에 아이라도 태어난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죠. 그렇죠. 이거 지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돌이킬 수 없는 고려 왕실 최악의 스캔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종은요. 김치왕을 멀리 유배보냄으로써 이 두 사람이 더 이상 미래를 이어가지 못해도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런데요. 성종과 고려 왕실을 또 한 번 발칵 뒤집는 사건이 생겨버립니다. 이번에도 역시 애정 문제였습니다. 누구의 애정 문제였을까요? 성종과 천추태우의 친여동생 헌정왕후였습니다. 헌정왕후와 또 사랑에 빠진 남자 누구였을까요? 바로. 왕욱. 성을 보니까 누구의 우선이에요? 왕건. 네. 맞습니다. 태조 왕건의 아들입니다. 지금 왕욱은요. 성종과 천추태우 자매에게는요. 삼촌이었습니다. 아버지 왕욱과는 이름이 같은 배다른 형제였던 것이죠. 천추태우 자매 역시 사촌과 결혼했습니다. 네. 그죠? 경종. 네. 그런데 이게 왜 왕실을 발칵 뒤집는 일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왕욱. 이 왕욱이 유부남이었습니다. 오. 우와. 고려시대에는요. 왕을 제외하고는요. 일부일처제가 기본적인 혼인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관계는 뭐다? 불륜인 거예요. 그렇죠. 와. 불륜. 하지만 이미 불붙기 시작한 헌정왕후와 왕욱의 사랑은 꺼질 줄 모릅니다. 그렇게 유부남 삼촌과 과부가 된 조카는 왕욱 아내의 눈을 피해 뜨거운 청을 나누게 됩니다. 헌정왕후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소식을 들은 성종.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요. 이제 못 참아. 네. 김치양에 이어서요. 헌정왕후와 사랑에 빠진 상촌 왕욱 역시 갓아차 없이 오늘날 경남 사촌으로 유배 보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연인을 유배지로 떠나보낸 충격이 컸던 것일까요? 헌정왕후가 갑자기 털썩 쓰러지는 겁니다. 자, 헌정왕후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아파요, 아파요. 바로 갑작스레 타동이 시작된 겁니다. 놀랍게도 헌정왕후가 삼촌의 아이를 인신한 상태였던 거예요. 그 헌정왕후 뱃속에 있는 아이는 무사히 태어났을까요? 아이는 무사합니다. 그러나 헌정왕후는요. 이 아이를 낳으면서 세상을 떠넘고 맙니다. 자, 그렇게 태어난 아들의 이름. 대량원군 왕순. 비록 불륜이긴 했지만 어쨌건 왕씨의 핏줄이 태어난 겁니다. 자, 이 연이어 터진 여동생들의 스캔들에 크게 분노한 이 성종. 이런 상황 속에서 천초태우는요. 당연히 오빠 성종의 눈치를 보면서 조용히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빠 성종의 화가 풀리기만을 바라면서 숨죽여 지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 천초태우가 34살이 되던 997년. 자, 이때 그녀의 인생은 180도 뒷받고 난 일이 벌어집니다. 오! 바로 천초태우의 오빠 성종이 38살의 나이로 병을 얻어 사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는 건 누구였을까요? 오! 바로 천초태우의 18살 아들 왕송이었습니다. 왕송이 드디어 고려의 제 7대 왕 목종이 된 순간입니다. 천초태우는요. 5대 왕 경종의 아내. 고려의 제 6대 왕 성종의 여동생. 그리고 비로소 이때 고려의 제 7대 왕 목종의 어머니 태우가 된 겁니다. 오! 목종이 즉위한 이날은요. 본격적으로 천초태우의 시대가 열린 날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요. 천초태우는요. 아주 특별한 선물도 받습니다. 응. 바로 천초태우의 아들 목종이 자신이 기가하고 있는 개경 수창궁 한편에 어머니만을 위한 독채를 만들어준 겁니다. 바로 천초전. 천년의 가을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 뜻은 아주 길고 오랜 세월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효심이 깊었던 목종은요. 어머니가 오랫동안 자신의 곁에 살아계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 건물, 이 전각을 선물하지 않았을까요? 자, 이때부터 천초태우는요. 바로 천초전에 사는 왕의 어머니라는 뜻을 담아가지고 천초태후라고 불리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그렇죠. 자, 이렇게 아들 목종에게 천초전까지 선물받은 천초태우. 그런데요. 아들이 왕이 되자 천초태우는 당시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파격적인 행동을 합니다. 뭐? 바로 아들을 대신해 나라를 다스리겠다. 즉 섭정을 하겠다는 것이었죠. 고려 역사상 최초의 일이었습니다. 최초예요? 바야흐로 고려의 전례에 없었던 태우의 시대. 천초태우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최초의 일이었습니다. 최초의 일이었습니다. 최초의 일이었습니다.